뿅뿅 박대기 기자 윤이다 신기한가? 하이! 귀여워 옆으로 가는게 너무 귀여워 엠 distracting 이게 재밌나봐 재밌나봐 계속 먹어 아이 신났어 얘들 애 못 드렸어 집사 누운 샤워 집사 남동불비 먹으면 먹을것 같은데 과연 집사 남동불들이 바로、 집사 남동불들 아! 먹었다! 먹었다! 맛있게 먹었어 오랜만에 눈 먹어보네 얘네 진짜 태풍이 신났어 엄청 맛있나봐 이거 살라는 거 아니야? 아니 이게 포토소스라서 그렇게 미끄러지기도 않아? 아니 진짜 왜 이렇게 잘 먹어 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